드디어... 대박 본인이 쳐서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고 집어넣지? 제가 손 띄워서 집어넣고 아, 잘 가겠습니다 이거 왜 이래? 네 저한테 뭐라 해요? 찍혈 찍혈 찍혈잖아요 방금 한 번 재밌게 봤어요 봉주 맞나? 안주였다 경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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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베어 스튜디오 이렇게 막 봐도 돼요? 봐도 되지 저 스튜디오 안 보는데 어? 오오오오 한 번 본인 1분부터 구독할 때 유산 좀 하고 유산, 유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? 대개 유산 얘기 나오고 나서 유산이라고 보고 싶어요 하하 남완이 형 다 같은 나이가 그로라이퍼를 치잖아요 이렇게 말 말을 지완이 안 돼 배혁이 형 인기 많죠? 문학 차원 문학차원 배혁 선수 이런 거 없어요? 문학차원 문학 아이돌 저요? 현실 기획 퇴근을 뭐 해요? 망불이요. 망불이요? 아 자버린다. 우리 막차 태균이 귀여워. 태균이요? 태균이 귀엽잖아요. 오 깜짝아. 대표팀 때 태균이 잘 때 버스에서 엽사 찍을 거예요. 벌써부터 타이냄샤. 공유해주시면 되세요. 아 이거 태균한테 호남 같아요. 아니 근데 엽사가 아니에요. 그냥 작은 거 찍었는데 태균이 약간 근데 그게 좀 있어요. 됐어. 또 약간 이런 거 됐어요. 아 됐어. 약간 그냥 이런 거예요. 너무 좋아. 제가 보냈어요. 진짜 보냈어요. 진짜 보냈어요. 보냈어요. 태균이 다 찍었네요. 진짜? 잠깐만요. SSG. 덥잖아 나. 찾지 마. 아 진짜 몇 장 더 찍을라 했거든요? 깼어요? 깼어요. 아 얘가 찢지 마 이러는데. 아 그때 사진 많이 찍어놨었어야 되는데. 잘 써주세요. 제가 약간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. 아 그럼 완전히 완전히. 저는 버스에서 앉았어요. 아 혹시 강할까 봐. 약간? 이제 애들 같이 타잖아요. 그러면 애들 다 자는 애들 다 찍었다고. 몇 명 더 있어요. 애들 몇 명 더 있는데. 얜요? 그래서 앉은 거 같은데. 애들이 잘 때 옆에서 계속. 야 야 지원아 숙여봐 하고 딱 찍고. 석일자 아니에요? 석일자? 맨 뒤에는 애들 이렇게 찍고. 이게 뭐 이렇게 신난 거예요? 여섯 글자. 여섯 글자 아직. 세 글자. 라이트 형제. 라이트 형제. 석권 아닌 거 같은데. 동장 이해를 너무 달린다고. 지금 셋 다 투수죠. 야 승은 지금 가면 돼. 그래서 먼저 가보겠습니다. 세 분이 아는 상식이 없어요? 네? 세 분이 아는 상식. 100원을 안 본 지 모르겠는데. 역시. 통장에 5만원짜밖에 없으니까. 아니 만원짜밖에 안 쓰이죠. 통장에 심상인당밖에 없으니까. 저요. 나는 현금이 없네. 대자에 지금 1,000원 있어요. 1,000원. 1,000원. 저번에 공개했어요. 스튜브에도 공개해야 돼요. 3,000원. 3,000원. 월급 통장은 따로 있죠. 아. 지금 또 파고 있더라고. 넷플릭스. 그 밖에 없네요. 네. 저 안깝지 않아요? 넷플릭스도 잘 안 보는데. 근데 왜 안 보는데. 다른 데 안 봐요. 언젠간 보게 될 거니까. 좋은데. 수고하셨습니다. 물 못 던지면 힘이 여기서 다 빼서 그럼. 저도요. 둘이 다 빼서. 아니요. 오늘 하시면 돼요? 할 거예요? 주상 취소하고. 장난 장난. 같이 해야죠. 같이. 제 마음속에 주상 밖에 없죠. 아우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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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. 다시. 다시 던지자. 없어요. 아. 아. 진짜 놀라. 엔저들은 기가 막히는 줄 알았는데. 아. 가봐. 앞에서 그냥. 아. 아쉬웠어. 앞으로 뭐 행동할 때 나한테 한번 해주세요. 하하! 촬영 중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통화가! 아, 바뀌다 보이네. 안녕하세요. 어? 감사합니다. 여기 찍고 있어요. 아... 왜 좋아요? 왜 좋아요? 그냥... 떨어지려고 하잖아요. 아, 무슨 소리예요? 에이, 강아산수 선배에서도 좋아. 3년 때부터 1번째. 되게 침하자! 대신 발사대. 성내에요? 지금 10만원. 에이, 강아산수 성내에 나도. 2천! 아, 아니. 코냥아 한 개씩. 어, 어. 아, 왜요? 우선 살살 따래. 진짜 안 돼. 됐습니다! 안녕하십니까